4분 후 신경을 써주신 신발 나 사준 신발을 신고 나 지효 지갑 좀 가져올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많이 하던데? 그치? 아아 여기 뭐야? 아까 말해줄 수 없는데 My first name is Dick and my last name is Johnson Dick Johnson 말랑 커플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조때꾸 좋아요 구독 조때꾸 멜랑 커플이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시키는 게임 할게요 추천 추천하세요 이번에 뭐 할 거, 재밌는 거 할 거 없나? 그러니 할 거 없나? 게임하는 그 계란치기처럼 그런 거 찾아가지고 좀 재밌는 게임하는 하고 하고 싶어요 맞아 찾아보자 네 아 몸이 거지러 어지러워? 어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지홍한테는 이거 누르면은 틱 틱 아 왜 아무것도 안 해 표정이 바뀌어요 틱 틱 틱 틱 틱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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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로 çünkü 시호가 좀 다르니 메세지 만약 karena 아닌가? 좀 탄 거 같은데? 좀 탔네! 탔어? 탔어? 안 탔어? 탔어! 탔어? 엄청 탔어!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에 아.. 프레임탑 고기 자, 살이 많이 빠진다 딸기 네, 정말. 여기가 즉석 반송하니까 아침이 없었던 것 같아 놀라고 밥 접시에 파신 다음에 밥 드시롬 조금씩 뿌렸지 아아, 감사합니다 짜장마시 근데 하는 데 우리 무엇이냐? 아, 나를 너무 좋아.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그렇게 하셨어? 따뜻해. 따뜻해. 내 것처럼 찍어준답니다. 동영상 찍으라고? 뭐? 동영상? 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우리. 어, 지호다. 지호, 여기있지? 지호, 안녕? 지호, 안녕? 지호, 안녕? 뭐야? 너잖아. 너 저기있네. 오빠야? 응. 안녕. 내가 있었는데? 저기 뭐해?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아니, 이거 아빠야. 그냥 하나 사자. 오케이? 얘로 잡았어요. 오, 세대다. 오, 세대다. 오, 세대다. 나이스. 알겠습니다. 우리 다 있는 거 아냐, 근데? 얘만 없잖아. 아, 철학색도 있구나. 되게 이쁘게. 가자. 아, 혹시나.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지? 집으로 가는 길